TV조선이 고이성균 유서 관련 보도를 삭제했는데요. 고인의 소속사가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 배우고 이성균의 유서 공개 보도를 결국 삭제했습니다. TV조선은 4.1고 이성균의 유서 내용을 공개한 기사와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습니다. 현재 TV조선의 해당 기사 링크를 다시 들어가면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며 유튜브 영상 링크 역시 다시 들어가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비공개 동영상입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한편 TV조선 보도 전 이미 유족들은 고이성균의 유서를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모든 언론에 요청했던 상태였는데요. TV조선은 유족 동예 없이 고인의 유서를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TV조선은 12월 27일 오후 9시 이성균 아내에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냈습니다. 유서 내용의 일부 문구라며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위약금 규모까지 언급하며 영화 출연 계약과 광고 위약금이 100억원대에 이른다며 마치 금전적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서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위약금 100억원은 해당 매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산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영화 및 광고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벌을 논할 수 없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균의 소속사는 지난 2일 TV조선 기자를 고소했는데요. 이 기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매체에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기사 및 게시물의 수정 및 삭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